류상 받은 사랑 약간 남자들 화장품 같은 냄새? 호동과 남자 화장품 그 사이? 칭찬 예쁜 웨이브를 하고 옷도 잘 차여입은 소녀같은 여자가 착하면 날 것 같은 화장실이나 이런 데가 되게 예쁜 기념으로 손 씻었을 때 기분 좋은 그런 향 맞으면 묻어나긴 하는데 막 끈적거리고 이런 게 없어 향이 좋아! 향이 나다 와 체리 블러썸을 먹고 싶은데 체리! 체리! 이러고 끝나는 느낌? 정말 나은 양이 많아서 적은 양으로 많이 할 수 있어요 기름지거나 이런 게 없어요 또 되게 산뜻하고 이건 확실히 보험 중이야 좀 가벼워 촉촉해서 정전기는 안 나겠다 이 향은 너무 으른 향이야 으른 더 많이 맡으면 머리 앞을 향이에요 머리도 쉽게 덮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머리에 잘 흡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윤기나는 게 아니라 그냥 적시는 느낌? 적셔우 약간 이런 느낌 이거 스프레이 아니에요? 미스트를 한 거? 두고 쓰고 그런데 양이 너무 많아요 상반나한테 너무 많아서 이게 머리가 좀 덮었어요 두고는 약간 약간 미스트버리긴 하는데 그 아까 네이처보다 더 더 밑에 더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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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대로 가다가 더 떡질 것 같아요 모르겠네